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할 동사는 바로 푸트인데요. 푸트의 기본 느낌은 이렇게 어떤 물건 같은 거를 놓거나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게 기본 느낌이고요. 이게 의미가 확장되면 정말 다양한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물건을 놓기보다 어떤 감정이나 상황 등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내놓는다거나 혹은 팔려고 내놓는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 같은 거를 어떤 상황에 둔다거나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같이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사실 그대로 직역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동사 푸트 이걸 기억한 다음에 같이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일단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잘 안 나올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일단 막 지른 다음에 저랑 같이 하나씩 알아보면 돼요. 자 보면요. Put yourself in my place.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put을 사용해서 뭔가를 두거나 놓다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 내놓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 스스로를 이러면 put yourself 라고 합니다. 너 스스로를 어디에 둬봐. put yourself. 어디에 둬냐면 내 상황에 한번 둬봐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place가 나오는데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잘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게 어떤 상황이라던가 자리라던가 이런 의미로 조금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통째로 외워주셔도 좋아요. in my place 하면 내 장소도 되지만 내 상황 정도의 느낌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통째로 외운 다음에 활용하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put yourself in my place. put yourself in my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길지 않으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put yourself in my place. 그래서 뭐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지면 야 내 입장이 되어봐. 제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항변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put yourself in my place.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려면 머릿속에 그 이미지, 그 상황이 떠다니면서 그때 내가 연기하듯이 얘기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몸이 반응할 겁니다. 바로 억울한 표정으로 put yourself in my place.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소심하게 연기해 볼게요. put yourself in my pla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글을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 막 지울 수가 없어. 자 이것도 우리가 put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자 답을 보여드리면요. I can't put him out of my mind. 이렇게 돼요. I can't put him. can't를 사용해서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글을 둘 수가 없어. I can't put him. 어떤 물건을 두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out of my mind라고 했는데요. out of는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안쪽으로 가는 게 into라면 바깥쪽으로는 out o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욕 같은 것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 이걸 우리가 get out of here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욕같이 얘기하면 꺼져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막 꺼져보다는 여기서 나가. 나가버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좀 순화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out of my mind. 내 마음. 이 속에서 우리가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글을 둘 수 없어요. 어디죠? 마음 바깥으로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out of my mind.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신다면 나중에 여기저기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길어 보이지만 I can't put him. I can't put him. 글을 어디에 둘 수 없습니다. 어디에요? out of my mind. 내 마음 바깥에죠. 이것도 이제 통째로 한번 외워볼까요? I can't put him out of my mind. I can't put him out of my mind. 자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가수가 누구 있나요? 네, 임영웅님. 굉장히 노래 잘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성품도 너무 좋아 보이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면서 노래를 한번 딱 들었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가 머릿속에 맴도입니다. 이럴 때 영어를 어떻게 하면 되죠? I can't put him out of my min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감정이입을 더하면 더 잘 외워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an't put him out of my mind.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잊어버려야 제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마음속에서 떠나버리게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3초 먼저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 put it out of your mind. 제임스라고 들어갔죠? 자, 글을 내 마음 바깥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그것을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잊을 넣어볼게요. put it out of your mind. 그것을 너의 마음 바깥으로 네가 생각하는 걸 그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민하고 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보내라. 잊어버려요.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put it out of your mind.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마이크라면 마이크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겠죠? 너무 한국어처럼 제임스 이러면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멜로디 살짝 주시면서 이 멜로디 주는 게 어려우면 고개 한번 살짝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제임스 제임스 그래서 put it out of your mind. 제임스 제임스라는 친구가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막 고민할 게 많답니다. 그럴 때 제가 등장해서 살짝살짝 이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put it out of your mind. 제임스 자 부드러운 느낌을 다시 해볼까요? put it out of your mind. 제임스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를 이렇게 두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떤 걸 내놓다라는 느낌까지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는 집을 내놨어. 그 다음에 팔려고 내놨다라고 한데요. 이럴 때는 전치사 하나 살짝 붙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3초 드리겠습니다. 답은요 he put up his house for sale.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put에다가 up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for sale. 이거는 세일해 준다가 아니고 판매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 중이라던가 판매하려고 내놓은 거 그거를 우리가 바로 for sale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가셨는데 누가 여기다가 for sale이라고 적어놨으면 와 세일하나 보다가 아니고 아 이거 판매 중인 거구나 그러려고 내놓은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he put up his house 참고로 put의 과거용도 put입니다. he put up his house 여기까지 통째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for sale 사실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를 살짝씩 살짝씩 바꿔서 또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모든 거를 하나하나 만들기엔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존에 배웠던 우리가 하고 있는 문장들 이거를 형태를 살짝씩 바꿔주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문장에서 Did you 당신은 뭐뭐 하셨나요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사용하면 Did you put up your house for sale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이걸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He put up his house for sale 한 번 더요. He put up his house for sale 잘하셨습니다. 이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넘어가시고 복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피아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주어가 딱히 없으면 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 피아노 팔려고 내놨어요. 영어로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 I put my piano up for sale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나는 put up my piano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위치가 정말 고정돼서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좀 바꿔도 괜찮은 것들인데 이거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I put my piano up 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I put up my piano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하려고 내놨으니까 for sale 이거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두 번 같이 해볼게요. I put my piano up for sale 느낌 살려서 I put my piano up for sale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치다가 나중에 앉혀서 팔려고 이렇게 내놨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되게 멋있게 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데 다시 돌아가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제가 뭐 좀 여유가 생기면 취미로 한번 배워볼 생각이긴 합니다. 계속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너를 두고 싶지 않아 위험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또 풋을 여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본 다음에 그걸 살짝씩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3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보여드리면요. I don't want to put you at risk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일단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러기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바로 나오셔야 돼요. 사실 이게 초반에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해 I want to 하고 싶지 않은 걸 I don't want to 나 이거 뭐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I like to 나 뭐뭐 할 수 없어 I can't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문장 구조 여러 개에서 나올 건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나올 수 있게 자주 사용되고 정말 유용한 것들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자 그 다음에 너를 위험해 두다 라는 말만 더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put you at risk 이게 물리적으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떤 상황에 내놓다 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ut you 너를 내놓는데 at risk 이게 위험이거든요. 이런 위험에 두고 싶지 않다 빠뜨리고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ut you at risk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덩어리가 두 개 있네요. I don't want to put you at risk I don't want to put you at risk I don't want to put you at risk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이렇게 덩어리별로 외워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것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라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어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어떤 조동사 조동사만을 기억할 필요 없고요. 어떤 가능성은 이걸로 표현하던데 뭐 뭐 일 수도 있다는 거 요게 떠오르시면 좋고요.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다면 좀 이따가 같이 배워보시면 돼요.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3초 드릴게요. 답은요. that could put people at risk 자 뒤에는 똑같죠. put people at risk 너 라는 말을 사람들이니까 요것만 바꿔줬고요. 자 that could이 등장했습니다. 뭐 뭐 일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을 말할 때는요. can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 같이 외워주세요. can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 번 시켜볼게요. 물론 can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느낌으로 can을 could로 바꾸면 뭐 뭐 일 수도 있어 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져요. 뭐 뭐 일 수도 있어 이거랑 뭐 뭐 일 수도 있을 거야. 두 번째 게 약간 가능성 좀 낮아 보이지 않나요? 넌 할 수 있어. 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요런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could입니다. that could 그래서 연습하실 때 어 that can 요거랑 that could 요 표정 요 느낌 이거를 같이 한번 연습해 주시면 뭐 표현을 100% 정확하게 몰라도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That could put people at risk 의미 단위 불러 다시 That could put people at risk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따라하고 이게 입에 익으면 또 나중에 다시 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That could put people at risk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put을 사용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또 단순하게 그냥 놓다라는 표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확장돼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내놓거나 팔려고 내놓거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두 번씩 얘기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Put yourself in my place. Put yourself in my place. 그를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I can't put him out of my mind. I can't put him out of my mind. 그거 절로 날려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James. Put it out of your mind, James. Put it out of your mind, James. 그는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He put up his house for sale. He put up his house for sale. 피아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I put my piano up for sale.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put you at risk. I don't want to put you at risk. 그것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That could put people at risk. That could put people at risk. 사실 이 put이 기본 느낌은 그나마 조금 잘 와닿는데 방금 오늘 배웠던 이 느낌들은 좀 잘 안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신 상태에서 문장을 많이 반복해 주시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책을 통해서 보고 복습해 주신 거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퀴즈를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글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가 아니고 그러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다시 한 번 강의를 듣거나 책으로 복습한 다음에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적어주시고 입으로 크게 따라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컨텐츠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꼭 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해안은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